1시 이후에 1시 이후에 2시 이후에 2시 이후에 여기가 이제 앞에 고문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물이 참외감이라고 제가 제일 자주 가는 선분입니다 무슨 촬영 중이야 인마? 촬영 중이야 인마? 어 죄송해요 사람이야 나 유튜버인 줄 알았어 응 있어 보여줄까? 여기 있어? 응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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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시대가 많이 좋아졌어 여기는 신기했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오늘? 아 수영대 애들 같다고 아 오늘 수영대 애들이야?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물 건물이 예뻐서 아니야 넌 살만 너 살만 뭐 간호학과 건물이라 좋아하는 그런 거 아니지? 아니야 그러지마 아이고 이게 무슨 거 아니었더라? 이게 천당가? 천당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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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당 수영대 또 Yap 최하게 이게 월계관이었나? 여기 왼쪽에? 월계관, 동학관 동학관 바이 다음에 봐요